자, 컷 안녕, 연합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순수한 연합민들의 마음과 같은 순수시, 김영랑의 시를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김영랑 1930년대 자, 우리가 시대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요, 시대는 사회적 사건과 연결이 되잖아요. 어쨌든 김영락이나 20년대 김소월이나 20년대 한용훈 스님은요, 다 뭐다? 시대를 연결해서 일제강점기를 반영해서 보라라는 의도입니다. 1930년대 순수시 모던이즌 생명시 중에서 순수시입니다. 자, 우리 순수시는요, 내용이 순수하는 것,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시가 소설가의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성격, 운율을 말하는 거겠죠? 자, 운율, 음악성, 우리가 운율이 두드러진 시를 순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리고 또 순수, 서정, 순수, 서정성, 또한 순수시의 특징입니다. 자, 1930년대 박용철과 더불어서 우리 김영랑, 자, 우리 모란이 피기까지는 어떤 신지 보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자, 여기서 모란이 가치 있는 모든 대상들을 다 지칭하는 말이고요.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독립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독립이 실현되기까지는, 혹은 평화가 실현되기까지, 내가 원하는 소중한 가치가 실현되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자, 여기서 봄을 모란이 피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망이 실현되는, 내가 소망, 나의 소망이 실현되는 시기를 의미하겠죠? 자,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여기서 뚝뚝이라는 음성상징어. 우리 이신은요, 부사어를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화자의 의도를 강화시켜요. 뚝뚝이라는 것은, 자, 떨어지는 하강, 즉 상실감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죠? 상실감.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이라는 말은 모란이 짓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러움에 잠길 테요. 자, 우리 화자의 정서, 서러움이 나와 있습니다. 서러움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한우, 그 무덥던 날에, 부정적인 날이겠죠? 그날은 부정적인 날, 소망이 좌절되는 날입니다. 소망이 좌절되는 무덥던 날에,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몰아는 자치도 없어지게 되었다. 해서 이상, 소망이, 이상이 좌절돼서, 이상이 좌절돼서 허무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허무함, 자, 허무함과 슬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치도 없어지고, 뻗쳐오라던 내 보람이라는 말은 여기서 우리 모란이 필 거라고 믿었던 기대감을 말하는 거죠. 자, 모란이 핀다는 기대감이 서운하게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이더라. 내 하늘은 모두 가고 말았다. 자, 그만큼 나한테 있어서 모란만이 내 인생 전부다라는 모란의 절대적인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모란은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성을 지니고 있나봐. 절대적 가치. 자, 모란이 지고 말면 끝나버리는 거야. 내 하늘은 다 가고 말아서 360일 동안 늘 섭섭해 웁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울어도 우리 360일 동안 울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자, 수사법, 과장법 들어가 있어요. 과장법. 한양섭섭해, 늘 섭섭해 웁니다. 자, 보세요. 부사어가 굉장히 달성되어 있죠. 우리 두 번째 여행에 보면 아직 세 번째에 뚝뚝, 그죠? 뚝뚝.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한양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부사를 잘 사용했습니다. 자, 한양 늘 섭섭해서 웁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찬란한 슬픔의 보물. 자, 왜 찬란해요? 모란이 피기까. 왜 슬픕니까? 모란이 지니까요. 그죠? 자, 변형된 수미상관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변형된, 변형된, 앞과 끝이 똑같은 수미상관 사용했고요. 자, 수미상관 들어가 있고 자, 마지막 줄에는 역설법 들어가 있습니다. 찬란한 슬픔에서 역설법 들어가 있고 자, 나는 기다리고 있을 테요. 무엇을? 도치법도 들어가 있죠? 도치법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요시는요. 울림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사실 순수시인들 특징이다. 울림소리. 자, 울림소리는 모든 모음은 다 울림소리겠지만 자음 중에 오, 나, 미, 리, 을 요게 울림소리죠? 울림소리가 되게 많아요. 음악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입니다. 자, 그리고 행의 구조를 보시면은요. 긴 행과 짧은 행을요. 긴 행과 짧은 행을 적절히 배치했죠? 짧은 행을 교차시키고 있습니다. 긴 행 한 줄, 짧은 행 한 줄씩 교차시키고 있습니다. 자, 리듬감을 형성하기 위해서예요. 리듬감 똑같이 긴 거를 한다고 해서 똑같이 짧은 거를 하면은 단조롭잖아요. 이런 탄력성을 주는 리듬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짧은 줄, 긴 줄, 짧은 줄, 긴 줄 요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결국 이 시의 주제는요. 나는 모란이라는 이상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라는 일체강점의 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쉬운 시였습니다. 김양랑의 모란이 피기까지였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끝!